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엘에스버트리얼즈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계속 감기 조심하시라는 인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데 콧물 때문에도 그렇고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뭐다 한선생 완캐를 응원해 주는 거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십자도지의 모습으로 금요일날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거 혹시라도 하락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 있는데 하락 아니죠 은봉으로 끝이 났지 상승 마감입니다 상승 마감 몇 퍼센트 4.3% 상승세로 이렇게 좀 잘 끝이 난 상황이고 이 십자도지의 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다 지금 현재 봉의 길이가 짧아졌죠 뭐다 단봉이다 그런다 장 봉의 길이가 길면은 장 봉 짧으면 단봉 그죠 이거는 단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힘겨루기 양상이다 힘겨루기 지금 현재 매수 매도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은 흐름이 나와 주면서 요 구간 라인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다 이런 구간에서는 그죠 앞에서는 위꼬리 아래 꼬리가 길잖아요 이거는 변동성이 큰데 이 금요일날은 변동성이 짧게 이렇게 마감이 된 흐름인데 이거는 조금만 누군가가 힘 확 당겨 주면은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은 그냥 순간 급등 여기서 매도세가 훅 나와 주면은 급락도 나와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가운데 주가가 우리 상장 직후에서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쉬어가는 그런 눌림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가하라 이거 같은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변동성을 이용을 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3일 이렇게 눌림 눌림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보세요 거래량은 전혀 미동 변화가 없다 결국은 우리 급등할 때 급등할 때 이렇게 상한가 가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팡팡 실려졌다 그죠 이렇게 거래량 이후에 매수의 거래량이죠 매수가 들어온 직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물량 매수한 물량들 그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매도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유한 거 결국은 다시 상승해서 매도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눌림 나오면은 뭐다 매수 매수의 기회 왜 안 팔았는데 매도를 한 적이 없는데 주가가 다시 싸게 내려와 그러면 당연히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를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이죠 그 기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한가 기법 상한가 기법을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 구간까지 내려오면 우리 여기서 상한가 한방 두방 세방이나 나왔다 그죠 우리 첫 상한가 두번째 상한가 나오고 이날 조종 나올 때 정확하게 이 저점 라인에서 잘 잡았었잖아요 이번에도 이 상한가까지 오면은 잡아볼 수가 있는데 자 분봉상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그때의 움직임 보면은 자 여기 상한가 라인 그죠 이미 조금 표시를 해놨죠 지난번에도 상한가 라인 이 가격 그죠 우리는 이 상한가 라인에서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점을 잡아서 지금과 같은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역시 이번에도 이 가격까지 오면은 기회가 된다 거기까지 내려오면 그죠 이 구간에서 타점 아시겠죠 타점을 잡아보자 라는 거고 지금 안온다 여기서 지금 논다 4만 5천원 5만원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다가 순간 한번 쏟아지는 경우가 나올 거다 마이너스 10% 이상 한번 혹 쏟아지는 경우가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매수 기회로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현 구간에서는 올라가면은 팔고 내려오면 사고 지금처럼 이런 단기적인 대응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한번쯤은 내려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을 보세요 아직까지 지금 주포들 매도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시 작업해서 또 올릴 거다라는 거 자 그리고 최근에 이와 같이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 누가 사줬다 수급적인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 기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급등을 했었다 급등을 그죠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지난 금요일이다 그죠 법인에서 12만주 들어왔을 때가 어디 이날이다 이날 12만주 들어오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또 하루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와주면서 분할 매도 매도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또다시 법인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어제 오늘 요렇게 그죠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외국인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다 지난 18일 날 상한가 갈 때 상한가 갈 때 들어와서 다음날 급등하고 어떻게 했다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또 5만주가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급적으로도 약간의 양호한 흐름 그리고 최근 투신 투신에서 이틀 동안 6만주 2만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 어제 오늘이죠 결국 이 구간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전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미 우리 뭐다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아시겠죠 그대로 보유하시고 우리 저 밑에서 저 바닥에서 샀잖아요 첫날 2만원에서 지금 15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 그죠 단기적으로도 챙겨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내려올 때 아시겠죠 지난 상한가 이 라인 4만원까지 올 때가 다시 매수이지 지금은 계속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간다 저는 이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다 우리 에코 프로 머티 에코 프로 머티 하고 함께 함께 지금 움직임이 나온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세력들이 이거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저는 예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난번 상한가 상한가 은봉 조정 주고 양봉 나가고 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그죠 이런 패턴이 나와 줬다 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그때 하고 똑같아 상황이 그죠 보시면은 양봉 양봉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은봉 조정 주고 똑같은 흐름이 나와 주고 있는데 자 이거 정말 자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차트 띄워서 같이 볼게요 자 자 보세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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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날 은봉 조정 그리고 양봉 나가고 은봉 조정 나오고 양봉 나가고 이날 또 다시 상한가 나온 날 세번 이날이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상한가 갔다가 윗고리가 달렸는데 그 이후 이렇게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타점을 주고 그리고 나서 상승 나가다가 은봉 은봉 은봉이 나와 주면서 살짝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가면서 똑같이 은봉 은봉 은봉이 나와 주고 있다 이러다가 한번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조정이 들어오면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4만원 그죠 4만원 라인까지 오면은 기회로 보자라고 이때 이 가격까지 조정이 들어와 주면서 11만원 선 그죠 칠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에코 프로버티 보세요 이 가격 그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때가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그리고 이와 같은 상승세가 나와 줬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딱 봐도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슷하게 진짜 완벽하게 같이 움직인다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똑같아 라고 여기서 뭐다 그러니까 눌러주는 타이밍 한번 흔들어 줄 때가 아 아 아 아 아 아요 아 그래서 그 자 이렇게 눌러 줄 때가 그저 그 때가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이 상한가 라인에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 딱 한 번 올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남들 지금 매수 매수 들어오고 있을 때 한 번 손절 일으키려고 한 번 죽일 거다 한 번 죽일 때가 타점 그때가 바로 이 상한가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 순간 바로 우리 지난번 뭐다 우리 에코 프로머티 에코 프로머티 그죠? 이 순간 그때의 타점이 오고 이렇게 갔듯이 이 순간을 기다려보자라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우리 에코 프로머티랑 우리 뭐 LS 버트리얼즈 왜 세력이 똑같다라고 본다 우리 지난번 이때 이때 하한가 시간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하한가 가고 기회를 주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나 급등이 나왔다 근데 우리 에코 프로머티 어땠다 어제 이거 시간에 급나 시간에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가는 그런 똑같은 패턴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상승 나오고 있는데 정말 하는 짓이 너무나도 똑같아 너무나도 똑같아 똑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그죠? 지난 언제 12월 14일날 그날의 영상 이거 시간에 하한가 가고 했을 때 타점 잡았던 거 보면서 계속 말씀드려볼게요 그날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날의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4% 시간에서 마이너스 7% 그래도 조금 하한가가 풀렸죠 제가 지금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하한가에 사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이거 그날의 영상인데 보세요 이거 이날 마이너스 7.8% 정도 하락을 했다 하한가까지 갔다가 하한가가 풀렸죠 이거 하한가 가는 이유가 없었다 이유가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매수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일단은 하한가가 풀려가지고 7.8% 정도 하락세로 끝이 났었고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날 15일날 아침에 아침에 바로 공약 의견을 다시 드렸는데 자 그날의 움직임 본봉을 통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날의 위치가 바로 여기죠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날 9시 2분에 26,800원까지 빠졌는데 이거 전날 시간에 하한가가 얼마 26,900원이었습니다 26,900원 자 그래서 다음날에 제가 어떻게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죠 15일날 금요일날 9시에 27,000원 27,500원 이 가격에 공약 가능하다라고 그리고 다음주 또 월요일날에도 또 공약 의견 이렇게 31,000원 32,000원 32,500원 이렇게 매수 전략을 드렸고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 그죠 27,000원에서 27,500원 그죠 그러면 충분히 잡혔다 안 잡혔다 26,800원까지 2분에 내려갔으니까 그죠 순식간에 이거 18%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와 같은 구간 정확하게 뭐다 매수 의견 이거 문자로 문자로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상단에 있는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구독 구독해 주시고 구독하고 LS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 LS 구독 LS라고 이거 영어가 스팸 때문에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글로도 못 봐주셨던 분들은 조금 시도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날에도 또 어떻게 전략을 드렸다 바로 매수 전략 아침에 드려서 이렇게 또 상한가가 왔잖아요 결국 이 구간 뭐다 시간에 거래해서 한가까지 이유 없이 빼놓고 다음날 손절 이끌어내고 개미도 털고 어떻게 주가 상승 이렇게 시켰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패턴이 우리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의 이거 어제 나왔다 어제 어제 보세요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몇 퍼센트다 7.8% 정도다 어떻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죠 정말 정말 이거에 기가 막히다 LS 머트리얼즈 세력 에코 머트리얼즈 세력 똑같은 놈이 작전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력 주다라고 이렇게 어제 시간에 한가는 안 가고 이렇게 마지막 50분 하고 18시에 이렇게 뺐는데 이거 뺀 이유도 이상하다 이상해 이거 절대적으로 주식 매수권 행사 이거 스톡 옵션인데 이거 6개월 동안 보호 예수 걸려가지고 뭐 나올 일도 없다 이거 별 악재도 아닌데 이거 언제 나왔다 23분 23분에 나왔으면은 그러면 30분 40분 이때 반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때는 뭐 별 의미가 없었다 그러다가 마지막 50분 하고 6시에 두 번의 거래에 걸쳐서 이렇게 순식간에 7.7% 이렇게 하락을 시켰는데 이거는 뭐다 다 의도가 있는 거다 의도 의도가 있는 거고 장난질을 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위와 같은 장난질을 쳤던 의도가 있는 이 행태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 KG 아니 LS 머트리얼즈 하고 LS 머트리얼즈 이날 하한가 보내고 그랬던 거 하고 어떻다 여러분들이 봐도 어떻습니까 아허어 똑같네 아니네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네들 세력이 어떻다 똑같은 놈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10만원 간다 10만원을 목표로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패턴 보세요 상한가 상한가 은봉 양봉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급등 급등 지금 현재 정확하게 똑같은 그림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때부터 4만원 저점에서 20만원 5배 이상 그죠 그래서 우리 똑같이 지금 LS 머트리얼즈 제가 이 두 종목을 비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다 지금 현재 얼마였다 저점 2만원 2만원에서 5배 가면 얼마 간다 10만원 갈 수 있다 4배 가도 8만원이고 3배면 6만원이고 지금 5만원까지 왔고 6만원은 거의 다 온 거다 그죠 이렇게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함께 이제 뭔가 아허 눈에 뜨인다 그죠 빨리 빨리 좋아요 빨리 빨리 눌러주시고 구독도 안 하신 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은 저의 목소리를 맑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저 목이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이게 안 돌아와요 아시겠죠 좀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급등급등 상한가가 몇 방 나왔다 한 방 두 방 세 방 5 거래일 동안 5일 동안에 세 번의 상한가 절대 이렇게 못 나온다 어마무시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조정 3일제 눌러줄 때는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이거 매도했다 매도 안했다 매도의 흔적이 없다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 급등할 때 왕창 사지껴놓고 야네들 여기서 산 거 그대로 뭐 보유 보유하고 있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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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다 매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유한 거 올려서 팔 거다라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내려오면은 기회다 기회 그죠 근데 이 기회가 잘 안 오죠 아직까지 우리 얼마 상한가 기법 알잖아요 우리 4만원에 오면은 공략해보자 라고 했는데 4만원까지는 않아 그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상한가 기법 그죠 이 상한가 가격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타점을 노리자라는 거고 지금은 계속해서 간망 아시겠죠 기다려 봅니다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오는 대로 보유한 거 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고 그래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뭐가 나온다 변동성 변동성이 나오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러 같은 대응을 하자라고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이렇게 급등락 할 때 그죠 지금 현재 이 급등락 이거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이거 도대체 무슨 그죠 장어가 요동치듯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어댄다 흔들어대 그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만 잘해도 한 번 할 때마다 10% 이상씩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효과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날에도 그죠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아래골이 달리고 그죠 이러면서 이럴 때마다 지금 전략 전략 그죠 전략을 드리잖아요 지난 번에도 이날 언제였다 12월 19일 날이죠 19일 날에도 제가 전략을 드렸는데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선생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한선생 개인 채널도 여기 구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에 영상들 빠르게 빠르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실시간으로 빠르게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LS 버트리얼즈 에코 프로버티 계속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자 그날 19일 날에도 올려드렸죠 빠르게 빠르게 영상 볼게요 알지 야 정말 정말 산타 할배가 우리에게 큰 선물 아주아주 대박의 선물을 안겨줄 것 같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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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만원은 뭐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저항 라인이다 5만원은 저항 우리 지금 현재 요 라인 5만원은 조금 안착하면 좋겠지만 올랐다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4만9천5백원 정도인데 4만9천5백원 지금 현재 5만원 한번 뚫었다가 빠질 것 같은 예감이 갑자기 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절반은 챙기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절반은 매도 절반은 매도 전략 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5만원을 돌파했다가 내려올 거다 지금 4만9천5백원 라인에서 절반은 매도 하자 라고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다시 매수 전략 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볼게요 계속 아키네 우리 정확하게 5만원 라인에 매도 전략 4만9천5백원 5만원 정확하다 와 5만원을 뚫지 못할 것 같은 이 예감이 들었다 라고 했잖아요 정확하다 야 이거 진짜 다시 지금 내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매수 다시 한번 우리 매수를 해보자 싸게 다시 내려왔다 싸게 지금 현재 4만5천원 4만6천원 이 가격에 매수를 다시 합니다 판거 다시 싸게 이거 10%의 수익이 나는 효과다 라는 거죠 자 자 자 지금 현재 보셨던 그대로 입니다 지금 우리 급등 하니까 얼마 5만원 라인 4만9천5백원에 매도하자 매도를 하자 내려왔다 내려왔어 싸게 얼마 4만5천원 4만6천원 이 가격에 다시 매수하자 라고 매도 매수 이와 같은 전략 다 문자로 문자로 알려드렸죠 어떻게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구독 구독 LS 라고 이거 스팸 때문에 영어 안올 수도 있습니다 LS 라고 한글로 구독 LS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지난 18일날 그죠 뭐다 LS 버트리얼즈 이렇게 매수 문자 다 나갔었고 그리고 지금 보셨던 19일날 그죠 언제 4만9천5백원 절반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고 4만5천6천원 그죠 바로 이 시간이었다 19일날 그죠 9시 14분 9시 26분에 이렇게 다 보셨던 대로 문자로 그죠 문자로 이렇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문자 상단에 있는 번호 5073 7491 이쪽으로 구독 구독 LS 라고 구독 LS 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다 매도 매수 이와 같은 전략 실시간으로 드렸잖아요 실시간 이와 같은 실시간 전략 라이브로 이와 같은 실시간 전략 라이브로 드린다 이거는 구독하고 LS 실시간 이라고 아시겠죠 상단에 있는 번호 똑같아 번호는 5073 5073 7491 구독 아시겠죠 LS 실시간 이라고 이렇게 꼭 남겨주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이거 스팸으로 인해서 잘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다른 번호로도 한번 좀 보내주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라이브 라이브로 드렸던 전략 이와 같은 전략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방송 바빠서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문자로 문자로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문자 상단에 있는 번호 5073 7491 아시겠죠 구독하고 구독 LS 구독 LS 아시겠죠 구독 이렇게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문자로 문자로 이와 같은 전략 다 함께 매수 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문자 문자 바로 다 매수 의 전략 매도 의 전략 나간거 다 이렇게 함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다 드렸던 시점이 바로 뭐다 우리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니까 윗고리 아랫고리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루에도 계속 요동친다 요동쳐 힘이 좋아 힘이 장사야 와 오르락내리락 해요 오늘도 했다 안했다 오늘도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서 이 대응 하면 10% 더 생겼다 더 생겼어 이와 같은 전략 이와 같은 전략을 제가 드린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에코프로 워티도 이와 같은 전략 제가 엄청나게 사고팔고 많은 전략을 드렸던 종목이고 우리 LS머트리얼즈도 지금 계속해서 지난번 하한가 가기 전에 시간에 하한가 갈 때도 이번에 급등할 때도 계속해서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략 이렇게 뭐다 다양한 종목 그죠 LS머트리얼즈뿐만 아니고 에코프로 머틴 계속해서 대상홀딩스 덕성 두산로버 많은 종목들을 함께 다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두산로버 보세요 이거 언제부터 11월달 이거 저 밑에 3만원 에서부터 드린건데 계속해서 드렸다 지금 4만원대도 지금 현재 10만원 12만원 계속해서 급등급등 자 지난 11월달 이렇게나 많은 성과 600%가 넘는 성과 이렇게 많은 종목들 그 가운데 우리 최근에 에코프로 머틴 엄청나게 많이 많이 공략을 했었다 에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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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10% 30% 30% 15% 계속해서 에코프로 각고만 엄청나게 아시겠죠 위와 같은 전략 여기 보면 실시간으로 적혀있는거는 실시간으로 전략들인거고 아시겠죠 위와 같은 종목들 다 함께 상단에 있는 번호 아시겠죠 5073에 7491 이쪽으로 구독 구독 LS 라고 아시겠죠 구독 LS 라고 그리고 실시간 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 위와 같은 전략 함께 아시겠죠 함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양호한 흐름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없다 매도의 흔적은 없다 결국 앞에 1,2,3 상한가 3방 보냈던 주포 세력들 건재하다 건재해 당연히 또 주가 급등시킬거다 아시겠죠 지금 양호한 조정 다음주 그죠 산타가 왔다 안 왔다 산타가 왔다 벌써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주말 아시겠죠 그리고 산타 연휴 잘 보내시고 아시겠죠 다음에 또 급등랠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